예전에는 영상에 들어있는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은 그것보다 돈이 더 들었죠. 브루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요. 브루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버튼 누르셔서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고 아마 그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회원가입 화면부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먼저 하십시오. 이 브루라는 인공지능 자동자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튜브 자막 기능으로 한번 추가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 있죠. 누르시고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제가 올릴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음성 인식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뜨는데 이게 뜨기 전에 혹시 파일을 변환해야 된다. 이렇게 뜨면 그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 인식할 언어를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한국어로 말을 했으니까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번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다섯 개 언어가 현재 가능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1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벌써 인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영상에 대한 자막들을 이렇게 바로 바꿔준 거예요. 이 영상 안에 지금 집어 넣어준 겁니다. 이쪽으로 잠깐 조금 벌려서 보면 여기 밑에 자막이 지금 들어가 있죠. 어때요? 인식률이 괜찮죠.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어서 자막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일단은 검출해 준 자막을 내용을 보면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발음 상태나 아니면 주변 소음 상태 또는 그 단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고유명사 같은 걸 얘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일단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빼도 되는 말들은 수정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면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이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거 그게 해서 뭐 이런 말은 빼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럼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자막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자막하고 두 번째 자막으로 나눠졌는데 이거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자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죠. 두 개 자막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럼 상단에 클립 합치기 메뉴가 있습니다. 클립 합치기를 딱 누르면 두 개 자막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는 타이밍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다 맞춰놨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자막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이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그랬을 때 그 레이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자막이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까지.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레이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나눠지는 게 좀 그 약간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다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합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밑으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자막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면은 그랬을 앞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찍고 엔터를 치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은, 내용 수정은 여기서 하셔야 되고 구간을 나누거나 합치는 거는 이 위에 컷 편집이라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합칠 수도 있고 엔터로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간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간 나누는 작업을.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도 수정하시고 이 구간도 합칠 건 합치고 나눌 건 나누고 해서 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이 이제 다 끝나면 이 상단의 메뉴 중에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서식. 이 글자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의 스타일. 그래서 여기 글자체도 바꿀 수 있고요. 글자체가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폰트를 컴퓨터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넣어 놓으셔야 그 폰트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나눔고디고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자막을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글자 색깔이에요. 글자 색깔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4개의 선택이 나오는데 테두리는 글자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배경은 글자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글자 색깔로만 보여지는 거고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배경으로 해놓고 뭐 배경 색을 여기서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꿔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옆에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이 뒤에 백그라운드의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아주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 이걸로 이제 좌우, 좌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하, 상하 위치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글자 서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자막만 선택을 해서 얘만 서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쪽에 지금 체크를 해서 만약에 얘만 글자를 좀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 앞에 나머지 글자는 아까 전체 서식대로 가는 거고 얘만 서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자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막. 여기 보시면 번역 자막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 자막. 얘가 인공지능으로 알아들고 나서 그 내용을 번역까지도 해줘요. 그래서 번역 자막 추가를 누르고 물어봐요. 자막 수정을 다 끝내셨는지 번역하기를 한번 눌러보면 자막 언어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번역할 언어 저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번역하기를 누르면 자, 뭐 바로 즉흥적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정확하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내용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그랬을 때 그 레이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손글씨라는 메뉴 어때요? 내가 수정해놓은 자막을 기준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말은 내가 다르게 했어도 이 내용만 좀 잘 해놓으면 번역도 꽤 정확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영상에 들어있는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것도 그런 것만은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영상 길이에 따라서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은 뭐 그것보다 돈이 더 들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자막이 한글 자막하고 영어 자막이 동시에 보이는데 그거를 각각 필요한 만큼만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자막을 끄시면 번역 자막만 보이고 반대로 기본 자막을 켜놓고 번역 자막을 끄시면 또 한국어만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맞춤법 검사 기능이 생겨서 알아서 얘가 또 맞춤법은 또 다 바꿔줍니다.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괄적으로 그 특정한 단어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제 편집이라는 메뉴를 누르셔서요. 끝에 보시면 찾기 및 바꾸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그 특정한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글씨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8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바꾸기를 눌러서 손글씨를 손글씨 기능으로 만약에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기,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손글씨라는 말은 손글씨 기능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정한 단어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은 찾기 및 바꾸기 기능으로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무음구간 줄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여기 써 있죠. 소리가 없거나 매우 작은 구간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좀 느린 사람들은 본인이 말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점점점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내가 편집 때 그 말이 없는 구간을 찾아서 다 자르려고 하면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루에서는 그거를 한 번에 인공지능이 또 찾아서 없애주는 기능이 있어요. 놀라운 기능이죠. 무음구간 줄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찾은 게 총 46개의 무음구간을 찾았대요. 그리고 제일 무음이 긴 구간은 1.63초래요. 그럼 이거를 46개를 한번 다 조정을 0초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는 이제 다 빼버린다는 거죠. 자, 없앴어요. 그러면 전체 영상의 길이도 짧아질 겁니다. 아까 보시면 원래 3분 19초인데 무음구간을 없애면 3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음만 없애주는 거니까 뭐 음, 음, 뭐 이런 말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없애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물음표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만큼이 사실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서요. 딜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구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간 자체가. 자, 이것도 한번 없애볼게요. 이 물음표. 없애보고, 이것도 없애볼게요. 이것도 없애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이 어린아기를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그랬을 때 아까보다 어때요? 굉장히 지금 말이 빨라졌죠? 그 중간중간 필요 없는 구간을 무음구간도 없앴고 제가 여기에서 찾아서 지우면서 그 구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컷 편집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작업이 다 끝난 거를 한번 저장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위로 올리셔서요. 제일 첫 구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마크가 보이시죠? 지금 왼쪽 상단에 브루 마크. 여기에도 보이고요. 선택을 하셔서요. X버튼 나와요. X버튼으로 이걸 꼭 닫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영상 초반에만 잠깐 표시된 뒤 사라집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 그래서 없애주세요. 꼭. 이 로고가 들어가면 어쨌든 내 영상에 관련이 없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없애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로 가셔서요. 저장하는 형식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그거는 영상 안에 이렇게 자막을 포함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영상 자체로 내보내는 건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대상 클립, 전체 클립 확인하시고 해상도 FHD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질 같은 경우는 최고 화질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해상도를 좀 더 극대화하고 싶으면 최고 화질로 하셔도 되지만 화질을 높일수록 인코딩이 오래 걸리고 파일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누르시면 저장할 위치 선택하고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는 거는 간단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다른 형식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막 파일이라는 걸로 저는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르셔서 지금 저는 번역을 했잖아요. 아까 영어 번역. 그렇죠? 그래서 기본 자막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한국어 한국어가 기본 자막이고 영어 번역 자막도 만약에 유튜브 자막으로서 영어 자막도 늘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내보내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SRT 내보내기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SRT가 뭐냐면 그 자막 파일의 형식이에요. 뭐 뭐 점 SRT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장된 그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자막 파일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한국어 파일이 나왔고 영어 파일이 나왔고 그럼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가서 한번 제가 등록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샘플로 보여드린 영상이 이미 올라간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쪽에 이제 자막이라는 이 기능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파일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타이밍 포함 제외가 있는데 타이밍 포함 하셔야 됩니다. 포함하시고 계속 누르셔서 일단 한국어부터 한국어부터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어때요. 그 부루에서 지금 자막 작업 한 게 타이밍에 맞춰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해결이죠. 그럼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완료를 해볼게요. 완료를 했고 나는 영어 자막도 눕고 싶은데 그쵸. 영어 자막도 눕고 싶으면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자막 기능으로 가셔야 돼요. 동영상 지금 수정 메뉴 중에 왼쪽에 있는 자막을 누르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언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언어 추가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만 있으실 거예요. 한국어만 있으실 텐데 여기서 언어 추가를 해서 영어를 만약에 하실 거면 영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막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도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영어라고 써 있고요. 파일 업로드를 해서 이거는 아까 영어 영어 자막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매칭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게시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막도 지금 영어가 게시됐고 한국어도 게시됐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으로 한번 가서 보면 자, 이쪽에 지금 자막 기능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지금 그럼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는 영어 자막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설정을 눌러서 자막 중에 영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어 자막 선택하시면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자막을 넣어놓는다 그러면 영상 제목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자막이 있으면 이렇게 자막 이렇게 하면 영어 자막도 있다는 표시거든요. 이렇게 넣어놔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자막을 켜서 보겠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의 어떤 자막 기능으로서 넣는 방법을 브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을 좀 시연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